오늘 포항의 한낮기온이 35도선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은 절기답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기온은 35.1도까지 올랐는데요. 예년보다 8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이 확대화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온후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은 울진이 30도, 포항과 경주 영덕 33도까지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기온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